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포커스 온! 포커스 온! 아이템 이름 김석진 하자! 김석진 포커스 온... 포커스 온 코지를 요리해 STU parte 포커스 온! 아뽀어요! 아occasion! 이 영상에서 만나요! 블랙블리 ый 자, 도대체 모험을 또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월드와이드 핸섬 신희입니다. 정신을 잘 안하고 있음. 정신을 잘 안하고 있음. 정신을 잘 안하고 있음. 좋은 날 아니겠습니까? 짠만! 아, 저도 짠만! 짠만다! 자, 오늘같은 날 축하를 드려야죠. 솔직히 아까 선... 그걸로 때릴 것 까지는 없잖아 안 때렸어 아 잘생겼어 치키는 거 나오는데 왜 이렇게 웃기냐 뭘 봐요 소 스윗 피아노 고수된 거 같아요 아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죠 들어보셨잖아요 네 굉장히 열심히 한 거 진짜요 가끔 그 보컬실에서 혼자 치고 있는 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 봤지 봤어요 뭐 뭐 우리 그냥 뭐 저기 저희 이제 스케줄 있을 때 피아노가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아 진짜요? 당신 아니세요? 저 아니었는데 또 질문이 있는데요 응 또 질문이 있는데요 또 질문이 맛있는데? 응 맛있어 맛있다 잘 죽었어 그치? 저리 줘? 네 한 명 더 먹어도 되겠는데? 호비 또 자나? 잘한 거 같아요 야오 면 끓여줄게 면 끓여줄게 아 좋지 않아요 이거 오늘 아 이거 참 이렇게 또 MC를 맡게 되는데 앞으로 또 열심히 그럼 스피디하게 시작하자 그렇죠 청춘이 하면 모든 열정을 활 활 활 불태워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들처럼 말 6번 내 얼굴이 잘생겼다고 칭찬드릴 때 잘생겼다는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습니다 와 잘생겼다 와우 잘생겼다 가자 꼴이 너무 작아 아니 괜찮아요 자생해서 형 월드와일드 헨스 미디크 괜찮아요 월드와일드 헨스 미디크 네 오늘 무대에 저희 어 정말 좋은 점차식이에요 눈치 초롱초롱해요 저희 눈을 찍을 아 제 눈입니다 막내잖아요 제 눈 안에 정국이랑 지금 다 들어있습니다 오 형 멋있네요 어 고맙다 야 형은 운동자가 참 맑고 아름답지? 누구야? 아 눈이 가장 잘생겼어 눈물이 잘 보고 아니요 제가 봤을 때 형은 팔자주름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아아 그런 칭찬을... 팔자! 칭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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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呈습니다 칭찬! 아 안 들려 바로 옆에있는 씩! 칭찬... 칭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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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ak lady 7 이렇게 해서 아주 두께가 간드러져요 아! 복숭아! 야 근데 지금 복숭아 벅다 해서 인정 네 네 아 아 하영이 주교하시고요 짱깨나야 돼 3, 2, 1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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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놈아! 바로! 바로 뭐야 지금? ㅋㅋ 정국이 10초대로 저기 뛰어갔다 오면 500원 10초대로 저기 뛰어갔다 오면 500원 люw 음... 잠 쳐봐 정권 총과 소위 또 뭐 이상을 시키려고 또 아 이거 뭐야 왜 또 뭐 이상을 시키려고 또 고 가만 아 아 그냥 형이 일어나면 되는거 아니야? 안돼 안돼 각오의 일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가자 결국 자기가 일어난 거 아니야? 아니 정국이가 이렇게 됐어 땡큐요 정국아 형 젤리 먹고 싶어 오케이 여러분들 억울해요? 아니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여러분? 아니요 안 억울합니다 빼빼빼빼빼빼리 인간만성 어 뭐라고? 손에 질러!! 허어어어 제가 여기 있는데 그냥 딱 가줄게요 아 오케이 아 또 내가 하려고 했는데 그럼 진영 하얀 진영 신경무 랩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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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명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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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잇앱띵 이스 포이즌앱띵 유노 유노도 진영한테 배웠어 자 달려가면 돼요 지금 선생님이 하시죠 선생님이 선생님이 중간에 가서 외쳐주세요 뭐야 선생님이요 오늘? 선생님이요? 탈레라 반갑습니다 277이요 277 마지막 문제 5점 걸고 갈까요? 오케이 진영 물어주자 777로 가자 우리 10개 문구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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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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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 진형한테 손키스 했는데 봤어요? 봤어 봤어 우리 봤어 정확히 날 보면서 했다고 내가 호비한테 말해줬어